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6화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달러 발행액이 5조 8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전염병 사태로 2조 달러 가까이 불어난 것인데요.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일 업데이트된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5조 8,116억 달러로 지난주보다 5,573억 달러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통화 정책은 전염병 사태 장기화로 별 수위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리는 이미 제로 금리까지 낮춘 상태라 더 이상의 여력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돈 풀기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는 하루에도 몇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요. 경제 전망치는 발표할 때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염병 사태 초반에 한국의 대응 방식이 과도하며 비웃던 것이 이제는 트럼프의 목을 옷재고 있는데요. 그 당시 한국처럼 검사를 많이 했어야 하며 증상이 없는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야 했는데 너무 아느라게 대처를 했다는 것이 트럼프가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골드만삭스는 3월 31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분기 9%, 2분기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예상했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보다 더 악화된 수치입니다. 미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2주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평균 실업급여 신청자는 20만 명 안팎이었으나 3월 21일 발표된 일주일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약 328만 명이었으며, 3월 28일 발표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약 665만 명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실업률이 몇 달 안에 15%가 될 것이라 했으며, 17%를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한파는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한 MSCI 지수는 미국보다 1호 존에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스페인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3월에 30만 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영국의 통합수당 신청자는 95만 명으로 이전 평균치의 얄배에 달했으며, 프랑스에선 지난 2주간 4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이렇듯 세계 경기가 전염병 장기화에 맥을 모추면서 각국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실험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CBDC는 신용 리스크 경감 및 효율성 재고, 지하경제에 양성하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통화 정책을 정확하고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CBDC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지난 3월 30일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들을 오는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선 2월 20일 스웨덴 중앙은행도 유럽 최초로 디지털 화폐 이크로나 테스트에 돌입했으며, 브라질 중앙은행도 픽스라는 전자화폐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미 CBDC 개발을 마쳤으나 구체적 발행 시기는 밝힌 바 없습니다. 한국 역시 지난 2월 5일 CBDC 전담팀을 꾸렸으며, 지난 6일에는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각 국가의 CBDC 연구와 시스템 개발 작업은 다양한 이유로 시작되었지만, 이번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의도치 않게 CBDC 실험 및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